아 지난번 운명 그룹 장금 들어온 거 아 이놈의 금융실명주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메뉴의 건 따로 빼놓은 거니까 그냥 드시면 되고 나머지는 총반자님 드리고 골드윙 주식 제법 갖고 있죠 약간 있지 약간은 무슨 그거 빨리 파세요 모래 부도 발표 날 거니까 이건 또 뭐야 얘기 다 된건데 몰라요 그니까 뭐냐고 그 말투가 대략 거슬립니다 아직도 내가 빵쟁이로 보여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던가